안녕하세요. 조국성 박사TV입니다. 어제 오늘은 창문 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을 보니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시계의 명장 황하성님을 모시고 시계에 관한 옛날 추억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금수현 가수가 특별 출연합니다. 금수현 가수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보컬을요. 현재는 순천여성문화대학에서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연합회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CS공연단 사무국장을 하면서 행복커디네터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정치인들은 몰랐다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 가수를 몰랐습니다. 몰라. 여러분 내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은 조국성 박사TV에 꼭 오셔서 시계에 관한 명장 이야기, 애인 이야기를 나누고 금수현 가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국성 박사TV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는 정치인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정치를 보면 지금 미치겠죠? 몰랐다는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이민아 가수의 몰랐구나. 저는 이 가수나 시계의 명장을 몰랐습니다. 내일 6시 30분에 조국성 박사TV에서 꼭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포털1 조국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타고 하다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특별 출연자들을 이렇게 소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이럴수록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여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치를 보면 단맛이 없어요. 보고 꼭 정해 이가는 소리를 합니다. 매일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